또 모아? 밀가루가 한 덩이로 될 만큼 부어서 조금 더 넣어 조금 더 해야 돼? 응 조금 합체시켜야 돼 찐득찐득 더 열심히 반죽해보세요 밀가루 반죽이 될 때까지 이거 별로야? 이거 손에 묻는 건 싫어? 또 모아? 왜 손에 묻는 걸까? 인제 못하는 것 같아 기다려 주세요 아 근데 이 손만 잘 알아? 아니야 진짜 한 손마 아 근데 이 손만? 아 근데 기다리고 내 손만 잘라야돼 이 손만 잘라야돼 아 근데 이 손만 잘라야돼 옆에는 안해도 되고 엄마는 메모는 안 먹어야지 엄마는 메모는 안 먹어야지 엄마는 메모는 어떻게 먹어야지 메모는 어떻게 먹어야지 메모 메모는 맛있지 맛있고 아빠 케이터 엄마 봐봐 크림에 대해 부드러워 그래도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아이콘의 희망은? 자, 저 안에 걸린다. 이제 다 먹었을 때, 수빈이 물을 넣었을 때, 이 후추는 물을 넣었을 때, 더 먹었을 때, 더 먹었을 때, 더 먹었을 때, 그곳은 실패가 있는 건가 왜 이렇게 해. 다 맞네? 다 맞았어. 시야, 시야. 시야, 시야. 시야! 시야. 시야, 지구하고 어떻게 가? 어깨. 아니, 아니. 아니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